인천의 길이 이어집니다. 약속합니다. 주경 간장 4.68km, 총 사업비 6,500억 원.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육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두 개의 사장교가 이어진 모습으로 인천의 위용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. 주경 간장 560m로 국내 사장교 중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메인 사장교는 세계 최초 초고강도 기가스틸 사용, 문을 형상화한 사각형 모양의 주탑으로 기술력에 독창성을 더하게 됩니다. 주경 간장 280m의 영종 측 사장교는 국내 곡선 사장교 중 최장 경관을 자랑할 것입니다. 또한 제3연육교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 방향이 직결 연결되는 루프형 입체 교차로와 변형 클로바형 교차로를 적용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. 이를 통하여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천의 교통 흐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여의도에서 30분 만에 공항 진입이 가능해집니다. 영종청나 제3연육교는 단순한 다리를 뛰어넘어 하늘, 땅, 바다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 플랫폼입니다.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는 탁 트인 바다 풍경과 함께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. 뷰 조망이 가능한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0m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도 건설됩니다. 바다 한가운데 교량 전망대에서 인천을 360도로 조망하는 경험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. 서쪽 하늘의 일모를 바라보며 조망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게 될 교량 화부 전망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게 될 대한민국 최초 해상교량위 버스 정류장 전시관, 체험관, 옥상 쉼터가 한 곳에 조성되는 제3연육교 홍보관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교량 주변 수변광장과 친수공원까지 제3연육교 주변 곳곳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것입니다. 영종도가 자랑하는 휴식 공간 영종하늘공원에 이어 노을 전망 쉼터에서는 바다와 교량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집라인, 번지점프, 엣지워크 등이 설치되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. 여기에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더해지면서 제3연육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. 더 큰 바다를 품고 더 넓은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자연과 더불어 내일로 영종청라 제3연육교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. 융대한 도약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.